어 뭐야 편하게 서서 등장하지만 단독 카메라 없어? 뭔 소리야 두 팀장은 각자 다른 선택을 해서 이동한 상황이고요 매 라운드 같은 선택을 한 사람끼리 한 팀이 됩니다 내 성향은 여긴데 편하게 서서 등장하지만 단독 카메라 없어 근데 예은이가 이쪽일 것 같은데 예은이가 몇 주 동안 보면 약간 여기인 것 같은데 예은이가 지금 뭐 또 자기의 귀여움 뭐 이런 아 아 오케이 봐봐! 봐봐요! 오케이 봐봐! 봐봐요! 여기서 나올 것 같다 했잖아요 아 그래? 예은이 어디 쪽으로 나왔어? 아 그 어둑적인 것 같아 어둑적일 것 같아요 예은이 스포트라이트 어? 어? 근데 내가 보기엔 둘 다 스포트라이트야 우와! 어떻게 하세요? 근데 저는 저는 여기에요 왜냐하면 굳이 아침부터 굳이 뭐 이렇게 아니 그래서 뭐 단독샷을 받을 내가 볼 때 너까지 여기 오면 너는 거의 혼자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여기 또 있지 누가 있지? 지효는 이쪽이고 종국이 이쪽이잖아 오른쪽 종국이 이쪽이지 하아는 이쪽이지 저 혼자요 그럼? 하아는 이쪽이야 세찬이 이쪽이야 강훈이 아 강훈이 강훈이 잘 모르겠네 이쪽일 것 같아 이쪽일 것 같아? 너 강훈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 아 미쳤어 왜냐면 같은 팀이 좀 부담스럽잖아 머리서 보고 싶지 머리서 보면 좋지 그치 이쪽이야 강훈이 이쪽으로 와야지 석준이 형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최근에 석준이 형한테 전화 왔거든요 아 진짜? 뭐라고? 지 편한 세상에서 저는 방송톤이어서 제가 어 훈아 어디니?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뭔가 방송 같아서 형님 혹시 그랬는데 지 편한 세상이어서 그래도 이제 친하게 전화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은 씨도 그래도 방송에서 그래 계속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 너무 감사한데 제가 막 저는 원래 어색해해서 이런 것들을 좀 어색해해가지고 좀 어색해졌어요 좀 어색해졌어요 백진이 형한테 그러니까 아니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좀 어? 아 잠깐만 어? 아 잠깐만 아 이거 진짜 스포트라이트를 봤네 하얼대 안 봤어 아 아 어우 좀 어깨 어 아 여기 열어봤네 우리 생님 어떡해? 나 나온다 기호 나온다 아 아 누구야? 강훈이다 강훈이 어떡해 어색해? 어색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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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큰일 났다 네 너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어색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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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훈아 원샷 받았구나 석진이 형이 스포트라이트 좋아하셔가지고 어? 내가? 아 그래서? 아 진짜 그럴 거 같아서? 좋아야지 나랑 같은 팀 되고 싶었구나 그거는 맞는 얘기야 좋아해 실제로 좋아해 뭐죠 근데? 누가 팀장이에요? 누가 왔을까 일로 누가 예은이 예은이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좋아요 좋아요 상관없어요 아 뭐야 좋아요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상관없어요 뭐야 상관없어요 뭐하는거야 뭐야